남자, 난 남자였지 속 많이 안 좋아서 그래? 아니, 괜찮습니다 많이 취한 것 같구만, 뭘 가자! 아니, 저는 괜찮습니다 아, 괜찮... 여기야, 여기입니다, 화장실은 저는 괜찮습니다 아이, 좀 불안한데 여기가 조금 슬렁거리네요 여기가 조금 슬렁거리네요 가만히 좀 계세요 봐봐 왜 이렇게 덥지? 왜 이렇게 덥지? 오! 주위의 기자들이 아직 많아 보는 눈도 있는데 조심해 취한 것 같은데 답답해 보이는데 처찌도 풀어둬 손대지 마십시오. 전 안 답답합니다. 땀까지 흘리는데 좀 벗지? 벗으면 안 돼요. 전 벗을 수 없어요. 주위에 보는 눈도 많은데 벗으면 안 돼요. 그럼 옥상 가서 잠깐 발언 좀 쐴래? 옥상으로 어딘가요? 저기로 올라가면 돼. 아, 잠깐 기다려. 술 깨기 커피 한잔 봐봐. 저거 화장실 대신 다른데서 신뢰하는 거 아냐? 쟤 좀 취해서 위험할 텐데. 아, 탈 것 같아. feel 그래 으 아%,%,%,%,%,%,%,%,%,%,%,%%!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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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잇! 으잇! 붙였어? 으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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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질 뻔했잖아. 거기 울렁거립니다. 으잇! 야. 괜찮아? 으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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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화장실 가. 어서! 으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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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걸로 되겠어? 으잇! 으잇! 야. 여기는? 으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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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실 것 같다. 꽃이 너무 예쁘다. 같이 있었네. 속은 좀 괜찮아? 네. 이제 시원하답니다. 어? 너 진짜 여기서 실례한 거야? 그러고 보니 우리 멤버들 다 같이 모여 있네? 모인 김에 우리끼리 환영이라도 해야 되나? 당사자 상태가 이 모양인데 뭘 해? 저는 여기가 참 좋습니다. 저거 참 독특해. 앞으로 재미있으실 것 같아. 두고 봐야지. 재미가 될지 재앙이 될지. 여기서 하늘이 참 가까운 거예요. 천국 빼지 다 할 것 같아요. 오. 오오. 원천수녀님. 저는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답니다. 그곳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어요.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 성당 정원에 있던 다비드, 줄리안, 토마스도 함께 있었답니다. 눈 뜨면 내 곁에 함께 할 러브샤인 동화 속 왕자처럼 날 잃으며 웃어줄 거죠 나도 몰래 두 눈이 너만 그리고 또 몰래 두근거리 가슴이 소리치네요 그때도 느낀 나요 내 맘을 온 내게 와요 조금 더 다가와요 내 맘을 가져요 오. 에브리데이 러블리데이 매일 속삭여줄게요 캔디보다 달콤한 원천수녀님 저는 천국에 다녀온걸까요? 원천수녀님 저는 천국에 다녀온걸까요? 천국에 다녀온걸까요? 그만큼 사랑하나봐 그만큼 기다리나봐 그도록 아프게 해도 내 맘은 넌 떠날 수 없나봐 사랑은 하나인가봐 전문시 예민한 허벅스 웅이 너도 그냥 내다 버린 취미보다는 내가 낫지 뭘 그래? 어? 아는 척하지 마세요 저 자식 느낌도 되게 이상하네 무슨 계집애도 아니야? 사람들이 다 알아채겠다고 너 들켰어? 네? 너 나한테 다 들켰다고